지난 6월 열린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에 총 3만 5천여 명이 다녀가 179억 4천여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난 걸로 분석됐습니다. 또 관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영화 프로그램 만족도는 86%, 부대 이벤트 만족도는 86%로 나타났으며 유료화와 홍보 마케팅, 안전 패키지 등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무주산골 문화재단은 향후 영화제 기간 축소와 국제영화제로의 확장 등 변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.